네 반갑습니다. 2월 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꼭 봐야 할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하시고 그리고 가입문의 MTN이나 아니면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1월 23일입니다. 2월 23일이죠. 2월 23일 주식 강연에 있습니다. 광명역 KTX 대회의실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이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좋은 정보 많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10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지 않았고 춘절 연휴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일본은 오늘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23원 22일 전을 기록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않았어요. 1,110원에서 1,130원 이 가격대 안에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미국 이제 10년물이 오늘 소폭 빠졌고요. 3년물 소폭 빠졌습니다. 금리도 결국 이제 제롬파월 의장이 어느정도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첫 번째로 경협주는 꺼지지 않는다. 다만 조정은 보일 뿐이다. 이 명언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설 연휴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27일, 28일 열겠다. 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 단항이 될지 아니면 한화위가 될지 그건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예정대로 27일, 28일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경협주가 오늘 반등세를 보였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판단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부분이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라갈 때. 제가 요번에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경협주 이런 메가 트렌드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조종을 보이다가 또는 하락을 하면서 이럴 때 이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제 올라갈 때 사다 보니까 물려버리는 거죠. 그럼 오늘도 경협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현대로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자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막고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상승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비싼 돈을 줘가면서 지금 고가 권역을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군들도 다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인데 또 이런 것들도 오늘 막 넘어간다고 만사천 넘어간다고 해서 고가 권역에 사버린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야 되죠. 항상 이제 저가 권역에서 우리가 뽑아내기 전에 뭐 이런 눌림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거는 신고가를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자리인데 이걸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판단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시세를 쫓아가면 안 돼요. 미리 이슈를 선점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경협주 같은 경우 27일 28일에 대한 양일간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심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빠졌을 때 사줘야 돼요. 이대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넘어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나오거든요. 그 손실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은 종목에 대한 가격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 업황을 고르는 거, 경협주가 갈 것이라는 업황 자체를 고르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업황을 제가 볼 때는 90%가 업황에 대해서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를 채워야 되는 것이 이제 가격과 차트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과 차트를 실패를 해서 이 어려운 거를 맞추고 난 다음에 뒤에 이 면접을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합격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이 업황 자체를 골랐다면 뒤에 종목은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항상 보면 이 앞에 거는 잘 고르라는데 뒤에 거는 못해가지고 경협주로 손해를 본다.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은 이런 오르는 종목이 아니고 이런 것도 오늘 이슈가 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차익 매물이 나왔다면 다시 한 번 더 저가 권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대신에 이런 경협주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대한 합의안으로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이 민간 투자에 대한 영역권이라든지 또는 개성공단 관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 철도 관련이 이런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뒤쪽에 있는 종목권들을 선택하지 마세요. 인도적 지원 이런 것도 민간 지원 관련해서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지만 너무 멀리 보면서 하지 말자. 멀리 보면서 하면 지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꼭 기억을 하시고 경협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이슈는 가능하다. 다만 올라갔을 때 사지 마라.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이슈와 그리고 마지막 이슈 같이 엮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안에 내용을 조금 집중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금요일 유튜브 꼭 참고하세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지수가 올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수는 뭐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다시 이런 모습이 나타났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줬거든요. 지수와 일체감이 없죠. 자, 연기금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수와 일체감이 있나요? 없나요? 지수와 일체감이 듭니다. 그렇죠? 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상당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달라졌나?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전기전 접종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다면 아이고, 아이고 골라야겠다.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 위에꺼, 위에꺼를 체결을 시켜줘야지만 종목은 올라갑니다. 밑에꺼를 체결시키면 종목은 빠져요. 체결은 돼도.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수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자, 이 포지션, 장기평 자체가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밑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왔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걸 지수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포지션,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따졌을 때 지금의 현재 이 자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버리면 먹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쳐버리면 2230, 2225를 뚫어버리면 여기 위로는 무조건 이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2300포인트 이상까지. 그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좀 더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하셔야 되고 결국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의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오늘 한 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샀습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보였다. 이해가 되세요? 외국인들이 살 때마다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투신은 영향을 많이 줬습니까? 안 줬어요? 안 줬죠. 투신이 살다고 해서 지수가 오르지는 않았다니. 투신은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에 대한 차이는 나지만 이 연기금이 살 때마다 연기금도 상당히 적극적인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연기금이 상당히 적극적인 뭐랄까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매매를 오늘 시장에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 75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상방에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50포인트를 넘어버리면 얘네들이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790포인트까지는 이런 자리까지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개별적인 성향으로 반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안에 자세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국내 증시 자체를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뭐랄까요?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도 사는데 나도 좀 더 참여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가 되겠겠죠. 그래서 오늘 개별주들의 상승하면서 그 안에서 또 폴더블 관련주라는 이런 종목권들이 상당히 상승을 보이면서 예전에 전통적인 IT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런 거는 별표 3개 합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2월 1일 날 이슈가 뭐였습니까? 제가 메가 트렌드를 준비했던 게 바로 폴더블 관련주를 봐야 된다. 폴더블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죠.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로도 그렇고 오늘 그 종목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물론 상승해서 좋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폴더블 자료를 하면서 중요하다. 이런 종목권들을 한번씩 훑어봐야 돼요. SKC 코롱 인더, SKC 코롱 PI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어때요? 오늘 상승했죠? SKC 올랐죠? SKC 코롱 PI 자,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금 이게 왜 올랐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를 미리 공부하고 우리가 이 재료에 대해서 선점하고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미리 샀겠죠. 미리 샀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자, 보세요. 패널 장비 AP 시스템 오늘 올랐죠? 자, AP 시스템 오늘 급등 나왔죠? SFA 음음음 자, SFA 에헤이 자, 급등 나왔습니다. 자, 원익 IPS도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심지어 ICD까지 다 급등 나왔습니다. 다 모양이 어때요? 다 업황이 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비아트론 마찬가지고요. 업황이 지금 변하면서 밀어올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힌지 관련 뭐라 했습니까? 이 KH 바테 마찬가지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다. 파인테크닉스하고 ELK는 보지 마라. 그죠? 딴 거는 오늘 테이펙스도 올랐습니다. 자, 뭐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 것을 미리 우리가 캐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업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제방송에서도 언급하지 않지만 왜 올랐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올랐습니까? 결국에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주도 오늘 시장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어? 이거 왜 올랐지? 테이펙스 많이 빠졌을 때 올랐나? APC 때 많이 빠졌을 때 올랐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관련 주들이 오늘 크게 들썩들썩 거리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 경인 양의 신고가 같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밑에서 사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어제까지 금요일까지는 살 수 있지만 이렇게 뽑아내버리면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빠지면 어떡할래?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슈를 선점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슈 안에서도 테마가 있을 거고 메가 트렌드가 있겠죠. 그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 싹을 우리가 골라내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차트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차트를 고르기 전에 차트를 고르기 전에 어떤 업황, 어떤 업종이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미리 봐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다음 시장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 자동화 기기 관련주들도 자 RS 오토메이션 움직이죠. 그리고 거기에 SM코어 최저임금 관련주로 분명히 이슈됩니다. 트렌드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시장에 소외되고 뭔가에 대한 언젠가 한 번 오르겠지.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업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속 시원하게 끌어줘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만큼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었고 미리 기관과 외국인의 선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결국 주가가 오르고 나면 얘네들이 먼저 팔겠죠. 우리가 그거를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 기자들이 또 한 건 했다. 파미셀 조건보호가 제가 금요일에도 기자들이 정말 글을 잘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파미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오늘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를 보시면 오늘 뭐 뉴스가 엄청 나왔죠. 파미셀 셀그램 LC 조건보호가 신청 반려 반려가 됐다가 뭐냐면 안된다. 그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60일 이내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라 라고 식약처에서 통보를 했다. 그쵸? 그래서 여기 파미셀은 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상 3상을 진행할 것 그러면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한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그럼 여기서 왜 올랐나요? 25일까지 여기 상한 거 왔어요. 상한 거 1월 25일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때 뉴스가 뭐가 나오나 파미셀 줄기세포 조건부 허가 기대감 이틀연속 상승세 조건부 허가가 됐다는 얘기인가 안됐다는 얘기인가 자세하게 읽어봐야 알 수 있죠. 조건부 신약 줄기세포 신약 조건부 허가 기대감 에 따른 효과다 허가가 됐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나 아니죠 밑에 나오죠 셀그렘 LC 요 말 오늘 나왔던 거죠 반려가 됐다 했죠 근데 25일까지는 조건부 허가 심의 품목에 올랐다 오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부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파미셀 줄기세포 신약 조건부 허가에 강세 허가했나 허가했어요 근데 이렇게 글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이걸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상한가 갔을 때 줄건부 허가 됐는데 더 이상 주가 더 올라가겠지 그때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허가됐잖아요 이 카드라고 허가된 거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이름 뭐냐 머니에스 방송국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가 부끄러운 걸 아는가요 얘는 이름도 안 적어놨잖아요 지 이름도 안 적어놨어요 자신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조건부 허가 심의 품목이 오르는 거에 대한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근데 제목은 어떻게 뽑았어요 이거 완전 낚시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들어가서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지금 오늘 하은가 한 방 맞고 윗골에 달렸는데 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린 세력들이 매집할 때 하는 짓 중에 한 개죠 제가 15% 두방 하은가 보는데 결국 30% 짜리니까 하은가 한 방이 내일은 어떻게 되냐 제가 판단했을 때 갭 하락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갭 하락을 한 마이너스 10% 정도 그래서 지금 11,750원이면 한 10,500원 선 그럼 한 10,500원 이 정도 선에서 한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걸 한 번 깨고 한 번 깨고 다시 한 번 말 올릴 수 있겠죠 일단은 이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괜찮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미셀이라는 것은 줄기세포 제대열 관련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점유율 1등이 누구냐 그러면 그 업체가 메디포스트라는 업체예요 그럼 이 메디포스트가 업황 자체가 좋다면 이것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지금 2018년 2월달에 꼭지를 치고 3월달 꼭지 치고 지금까지 빠졌어요 자 차바이오텍도 여러분도 아시죠 차바이오텍 이거는 관리종목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줄기세포 관련했죠 지금 아직까지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관리종목입니다 지금 파미셀만이 독자적으로 유일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왔다가 지금 빠지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단일적인 이슈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 업황 자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차트가 모두가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1등 2등 3등 꼴찌 나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줄기세포 관련 안에서도 1등 2등 3등 거기서 꼴찌가 있겠죠 그럼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여가요 차트가 거기에서 이제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고르고 뭔가를 우리가 딱 캐치하는 것은 능력이겠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앞에서 박석권까지 딱 만들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넘어갈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조가가 안 넘어간다 이미 이슈라는 것이 발표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난다면 오늘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권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들어올렸던 이 부분 이 부분 12,000원 때도 엄청난 저항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왜 앞에서 뽑아내었었는데 세력이 아직까지 잔존에 있다면 여기를 지지를 해줬겠지 지지는 못하고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세력이 지금 여기 위에서 이익실현을 했을 확률도 높다 그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백두산을 한 개 만들었는데 저가 군역에 이 3,000원짜리가 지금 여기 2만 원 위에서 상당한 여기 이 봉들 캔들 한번 이어 보세요 그럼 저항이 어딥니까 잡히잖아요 19,500원 이 위에서는 이익실현 물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 위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판단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신규적인 매수도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많이 빠졌다고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기자들이 그렇게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기자를 기사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걸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짜증나거든요 어디 하수연 할 데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라도 조금 정직하게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기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앞에서 제가 말을 심하게 했던 것은 미안한데 그런데 하는 행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은 우리가 꼭 칼을 들었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라는 거지 펜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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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는 우리 개인 투자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개인 투자가 무지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에도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폴더블 관련주들 얘기를 하면서 오일이지 장비주들 잠깐 언급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테마를 준비하면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 한번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이날도 제가 방송하면서 밤새워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담 안 합니다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 도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 가족분들이 들고 가는 종목은 있고 또 아닌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 종목분들 안에서 고르는 것 그것은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제가 좀 더 쉽게 참고 자료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 오늘 이슈가 다 되면서 심지어 이 에스맥도 올랐어 뒷다리에 걸려가지고 지금 오른 종목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인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APC템 오늘 이를 뽑아내는데 여기서 살 수 없죠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네들이 얼마까지 지금 리딩을 해나갈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큰 그림 안에서는 충분히 2월달 말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고 빠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이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32,000원대 근데 이게 한번만에 이럴 거 오르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항상 뺐다가 올랐다 뺐다가 올랐다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는 게 아니에요 보유자군의 영역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막차를 타고 우리가 탑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달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에서 추경 매수를 하는 관점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익아이패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 방송이 언제 나갔어요 이럴 때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방금 여기서 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뽑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 애들은 이미 냄새를 맡아서 앞에서도 매수를 하고 뒤에서도 밑에서 다 매수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디 그냥 위에 보이잖아요 자리가 28,000원대까지는 한번 뽑아내겠죠 29,000원대 여기가 언제까지 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가 이슈화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좋은 양봉들을 보여줘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썩들썩 하면서 마우스 왼클릭을 막 하겠죠 그걸 지금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 자체를 꼭 생각을 하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장에서 내일장에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 녹십자셀 한번 같이 녹십자셀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녹십자셀은 별표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제 바닥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왔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사기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사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종목을 관심 가져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넘어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번에는 자 바닷꽃역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가격대가 이걸 꾸준히 보신 분들은 여기 밑에서 다 잡혀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항암치료제거든요 우리가 정복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항암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하면서 아직까지 정복된 사례가 많이 없다는 거죠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녹십자라는 그룹 자체가 상당히 선고적인 형태를 띄고 있고 종목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위에 뭔가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는 괜찮은데요 차트를 보고 다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조금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대신 녹십자 셀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받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임상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한번 공부를 따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데요 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에서 최근에 유지하는 그 좀 이슈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미지 센서 관련 카메라 관련인데 이번에는 신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한 두 개 정도를 출시를 할 예정이랍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갤럭시 시리즈 한 개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인데 일반적인 카메라 그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랄까 이제 카메라 카메라 모듈이 홀 센서 손떨림 보정 장치 관련이 총 이번에 8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그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파트론 이런 기업들도 어느 순간에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죠 그리고 또 옵투런테 자 많이 올라왔죠 이미 바닥을 찍고 이미 업황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보고 반등에 대한 여지를 좀 더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는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목요일날 요게 이제 여기 있건 여기 바닥일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가면 올라가면 사지 마세요 오르면 빠졌을 때 사는 거예요 5G라는 게 3월 말에 개통된다 했잖아요 그죠 정식 서비스도 갑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지속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빠질 때 사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항상 오르면 남들이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주가라는 것이 항상 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종목으로 어떤 놈은 수익 나고 어떤 놈은 손해를 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그럼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업황 자체가 죽는 업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빠졌을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자리가 저가 권역의 지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 주식에 대해서는 싸다는 생각 자체를 배제를 해버리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자 경협주도 마찬가지였죠 빠질 때마다 샀으면 이미 다 수익 났죠 폴더블 스마트도 마찬가지죠 정치 테마저도 마찬가지죠 그 수소차 마찬가지죠 수소차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오르기 전에 사라 했잖아요 이슈가 선점되기 전에 이슈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되나 5G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지지 권역을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지지가 되느냐 결국에는 이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에이스테크뿐만이 아니라 5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색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겠죠 왜? 업황 자체는 바뀌었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저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 기업에 대한 업황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를 거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내일 당장 오를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우리는 이슈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가 APS 홀딩스인데요 이름만 봐도 조금 느낌 오죠 AP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뭐에서 합니다 AP 시스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AP 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게 이제 APS 홀딩스고요 전기로 밑에 이름 보이죠 전기로 그러면 이 APS 거기서 보면 전기로씨 전기로씨가 대주주입니다 이게 지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봤던 것이 바로 사업상 회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PS템을 지금 사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좀 힘들고 대신 APS 홀딩스는 뭐랄까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씩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도 다 정리를 했는데 2월 23일 주식 강연에 있습니다 그날도 많이 나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고 가시고요 구독하기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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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